고맙습니다. 저도 고백하는데 저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화 좀 시쳐요. 17년 전 한 여자의 마음을 멈췄다가 저까지 미신해서... 역시 택시가 편하네. 아... 버스에서 불편하시겠습니다. 일단 내가 왔으니까 동굴을 오늘부터 갈 수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저... 성인 한 명이요. 네. 그럼 3,500원 계산할게요. 네. 자, 이 공무수인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인테리스팅. 제가 티켓을 샀는데 그들이 도착을 줬어요. 왜요? 여기에 가시는 게 있어요. 아... 여기 갈게요. 차로 해주는구나. 지금 요 뒤에 우리 열차가 있잖아요. 아... 저기 올라가 다니는데 아... 지금은 단체를 우리가 안 받으니까 아... 개인으로... 신기하네. 네? 신기하네요? 뭐가 신기해? 일단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친절하다 여기 되게. 친절하구나. 아... 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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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구리. 이 땅. 네? 다른 땅. 음... 벌레 명기. 되게 시원하겠다. 동굴. 쳐 봐가지고... 전국 최고지 때 동굴이라네. 네. 네. 가면 돼요? 네. 아, 로고 쪽으로 들어가요. 아... 예. This is... This is the temperature of this cave. Actually 12.5 Celsius. It's... I think it's warmer than outside. Let's go. Let's goooo! Oh... This is cool. This is not a museum. This is actually real cave, I guess. 네 오오 look at that 아 피포 make this cave forward let's go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왜 이렇게 만들어내여 이렇게 만들어내여 엄청 크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이거 꽉 크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조금 크다 너무 크다 물이 asking 다 occ nunrico malfunction 그냥 쩔트 중 그래서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는 배룸의 드래곤 왈에 이 소리가 들려요 액에서 물이 잃어버려요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는 오우 오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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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용두암 오우 여기 여기 드래곤 너의 집을 주셨을때 드래곤의 집을 주셨을때 드래곤의 집을 주셨을때 드래곤의 집을 주셨을때 영화에 영화에 오우 석주 오우 석주 돌이 만들어진다니 물을 정말 대단하고 이곳이 너무 좋아요 조심하세요 이곳이 너무 좋아요 이곳이 너무 좋아요 이곳이 너무 좋아요 내 몸이 너무 좋지 않나요? 아, 내 랩톱이 너무 좋지 않나요? 사실 이 럭크는 그냥 일반 럭크를 만들고 하지만, 이 럭크를 만들고, 이 럭크를 만들고 이 럭크를 만들고, 이 럭크를 만들고 이름은 연라대와 장성수가 바닥과 명면에 흐르던 물에 의해 자란 녀석 계속 바닥에 걸어가는 걸 이건 거짓말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지금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이게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이게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뭐.. 3시.. 1시 3시.. 2시.. 2시 2시.. 2시 2시 3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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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2시 이는 길이 길이 오고 이리 오는 대구 페빠리더 젤이치 여기 있는 잔여기잠이 있었나요? 잔여기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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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나요 진짜 잔여기잠이 잔여기잠요 잔여기잠이 잔여기잠 이것은 바로 이곳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여기 어르신들도 와요? 힘들어서 어떻게 오냐? 여기 생각보다 마지막 코스가 힘들어요 마지막 코스가 몸을 수그리고 가야 되가지고 힘들지만 재밌었습니다 모자 이거 해야되는데 모자 화장실 안가? 네 천천히 보려면 한 85분? 보통 한 30-40분 그래서 여행은 젊었을 때 가야되나? 너무 힘든데 원래 무릎이 아파서 나는 원래 60분인데 산을 내려오는게 무서웠어요 저도 이게 자전거를 많이 타가지고 무릎이 조금 안좋은거 같은데 그래도 아직 괜찮은거 같아요 저 땅에 이렇게 산 뛰어내려오고 젊은때 막 뛰어내려오고 그게 다 돌병되는거에요 하하하하하 나 이거 이제 서른 넘어서부터는 하양세거든 맞아요 하하하하하 하하하 들어요? 만약 여행을 원하시면 이제 그냥 가면 여행을cz고 여행을cz고 다른 방안에 더 힘든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드라이버가 정말 잘생겼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실 4 이메 English 나머지 걸어봐도 지지할szy Temple 또 포기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